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잘라내겠다는 거죠. 인사혁신처가 오늘 관련 청문회 개시 사실을 방통위에 통보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에 보냈습니다. 청문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는 오는 23일. 정부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들은 뒤 청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숨겼다고 보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